자, 외곽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윤여준 선수죠. 아, 피드도 좋아요. 지금 팀 파월드 하나도 없거든요. 자, 편하게 득점을 올려라는 윤여준. 자, 정재환. 백준열. 아하, 하지만 백준열 선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백준열 선수입니다. 자, 안쪽팀. 정재환. 네, 좋았어요. 자, 최원준입니다. 최원준. 자, 리바운드 백준열. 골밑 싸움. 아, 좋았어요.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네요. 자, 노원의 스킨. 야, 박자까지. 네, 백준열입니다. 자, 최원준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샤클락 2초 올라갑니다. 아, 마무리 좋네요. K의 공격. 최원준. 자, 지금 백준열. 좌중간. 오, 깔끔합니다. 점수는 18. 아, 백준열 선수 또 홀인데요. 백준열.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요. 윤여준이 골밑에서 해결. 아, 진짜 아네요. 누가 21대 6. 자, 저희가 뭐 어제도 조금 걱정을 했...